005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형 와코루입니다. 신형 와코루, 은, 은 동사는 여성 내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매출의 대표 브랜드는 비너스, 와코루, 솔브, 마더피아, 자스민, 아르보, 리맘마, 트레노, 아네타 등이 있음 또한 여성 스타킹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임대 수익이 있음 동사의 매출은 2022년 3분기 기준 화운데이션 및 란저리 97번지 4%, 여성 스타킹 외 0.2%, 임대 2.4%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여성 내 의류 전문 업체로서 봉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수출입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브랜드로 비너스, 와코루, 아르보, 자스민, 솔브, 오르화, 트레노, 아네타, 마더피아, 리맘마 등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국내 여성 내 의류 시장에서 2022년 6월 백화점 판매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온라인 채널의 성장으로 주력 제품인 화운데이션, 란저리 등의 내 의류의 내수가 증가한 가운데 임대 수익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반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경기 둔화에도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성 내 의류 판매 지속이 기대되는 바 온라인 및 모바일 등 유통 채널 다각화, 기능성 속옷 등의 제품 라인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신영화코루의 시가 총액은 98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15위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상장 주식 수는 900만 주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영화코루의 퍼은 12.6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8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30배, 36,7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원, 5억원, 3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원, 29억원, 65억원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번지 36%이고 유보율은 6,938.0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영화코루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9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영화코루의 종가는 1,980원이며 주가가 신영화코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영화코루의 종가는 1,980원이며 주가가 신영화코루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신영화코루은 거래량 8,700신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KF증권에서 1,468조, 이베스트에서 5,5조, NH투자증권에서 4,5조, 키움증권에서 2배가 흔두조, 다울 투자증권에서 100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65조, 키움증권에서 619조, NH투자증권에서 407조, DB금융투자에서 400조, 미래의세증권에서 25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영화 코르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신영화 코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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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차트 분석